그럼 이번에는 신임 본부장 임명이 있겠습니다. 임명장 수요는 이은희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어머머머. 이은희가 이 회사 이사였어? 감사합니다. 우리 회사의 세 분이. 알아보니까 여기 회장님이. 나름이 시더라고. 영광입니다. 이분들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뛰어난 인재시죠. 그럼 구정희 법칙도? 경영지원부 이화윤 본부장님. 영업부 구정희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. 야 정희씨 맞아? 완전 딴 사람 같아. 엄마 구정희 아저씨가 본부장? 그럼 먼저 구정희 본부장님의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특히 이은희 이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. 우리 SJ건설 최고의 건설회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 구둥이 씨, 남자 신데렐라? 저거는 내 로망인데. 부부같이 아주 잘 어울린 나야.